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제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1월 4일이고 현재 시각은 2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현대글로비스고요. 코드번호 086280입니다. 일단은 현대글로비스가 지난 악재가 여러가지 나와서 보압권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었다. 악재라기 하기보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왔었죠. 어떤 기사들인지 좀 살펴볼텐데 일단은 지휘관을 좀 바치면서 61선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제한시키면서 오늘은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슈팅하는 모습들이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들 어떤 기사들이 좀 나와줬었냐 우리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율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호적이 없었다. 정의선 회장의 취임으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불거지면서 20만원대까지 썼었는데 지분가치가 상승할수록 정의선 회장한테 유리하다는 게 중권업계의 시각이었다. 그리고 신사업의 진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모두 과대 반영이 됐거나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자 중권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수소 물류 등 신사업이 추가되면서 반영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 실적 우려가 좀 있다. 환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이런 쪽으로 실적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좀 화해가 될 거다. 신선장 동력이 굳혀야 되는데 상당히 시기가 걸릴 거다. 자 4분기 실적이 장치가 화해가 될 거다. 이런 소식들에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이걸 뭐 이제 와서 사실 실적 부분들은 어차피 추정치가 좀 낮게 나왔었는데 신사업적인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 결국에는 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현대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음 이런 기사를 좀 내보낸 게 좀 악의적인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 환율이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달러가 좀 반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어 신사업 진술을 공식화하고 있다.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도 참여해 10% 지분을 확보를 했고 어 배터리 렌탈 사업 수소 운발 산업 진출을 선언했으며 자 그룹사 높은 그 원래라면은 현대차의 의존도가 좀 많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어 그룹사 내에서 높은 매준 매출의 의존도를 줄이고 성장 동력을 이제 음 신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어 긍정적이로 어 긍정적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 3년 정도 시간에 좀 걸리겠지만은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어 신재생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그렇고 어 다른 사업들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어 다른 사업들도 다른 사업들도 이 유상증자하고 투자금 확보해가지고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다방면으로 신사업 진출을 좀 공식화하는 그런 모습들 있죠. 배터리 렌탈 산업 수소 운반 산업 진출을 선언했고 자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도 참여해 10% 지분을 확보를 했고 어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그룹사 높은 매출 의전도도 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어 해소가 될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적인 부분에서 어 지금 현금 유보율이 엄청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 유보율 사실 실감은 안 나실 겁니다. 실감은 안 나실 건데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 영업이익률에서 유보가 현금을 유보로 얼마나 더 쌓아놓냐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유보율 보이시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유보율 제가 재무건전화 투자 현금 보유량을 따지면은 현대글로비스가 뭐 유상증자를 하고 뭐 그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럴 필요가 있어요. 현금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뭐 기사들이 뭐 이것저것 나오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는 신사업을 진출해 공식화하고 있다. 이제 미래에 이런 어 지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을 때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주가가 얼마가 되어 있을지 어 지금 이제 배터리 린스 뭐 아니면은 뭐 수소 수소 쪽으로 저도 그렇고 뭐 중고차는 지금 뭐 하고는 있지만 확대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뭐 지금 잠깐 환율이 어 좀 낮아지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반영이 되고 있지만 어 좀 살짝 부진하겠지만은 미래의 신사업에 대한 가치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주가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 자 그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어 이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걱정될 건 없다고 봅니다. 어 굳이 저런 기사들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어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 다 필요 없고 재문만 봐라 어 이 글로비스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그때는 주가가 이 신사업들이 다 이제 반영을 하고 3년 3년도 주가 반영하는 것까지는 3년도 안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어 주가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3년이 안 걸려요. 1년이면 다 반영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어 차이시령이 나와주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때쯤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겠죠. 자 그런 부분들 어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30만원 30만원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좀 생기겠지만 30 32만원 이 부분들도 뭐 14년도 30만원 터치를 했었는데 14 14년도에 30만원 올라갔었죠. 뭐 이것도 뭐 엘지화학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그랬어요. 제가 엘지화학 엘지화학이 한 지금 45만원대 어 그리고 40 20만원 25만원 35만원대 이거 40만원 간다라고 했는데 어 40만원 갔었죠. 가고 뭐 그 증거는 없습니다만 어 그 이상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자 이 엘지화학도 당시에 제가 어 그 이거 40만원까지 간다. 30만원 35만원 이때쯤에 40만원까지 간다. 뭐 45만원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성장에 대한 동력이 있었어요. 엘지화학도. 어 지금이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2차전지 2차전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건데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16년도 17년도에도 그렇고 어 그 우리 18년도 19년도 초반만 해도 19년도 뭐 후반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이때 이제 20년도 초반에 살짝 이제 관심이 좀 집중되긴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크게 뭐 사람들이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엘지화학. 당시에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봐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현대글로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마찬가지에요. 30만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어 무리하게 말씀을 좀 어 믿지는 마시고 어 이게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미래에 대한 성장성 저는 이렇게 좀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 이 기업이 언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차도 어 20만원을 돌파할지 어 누가 아셨던 분들은 없었어요. 제가 현대차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어 뭐 어떤 분은 현대차를 10만원대 12만원대 어 이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50%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어 제 얘기를 듣고 어 뭐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전혀 어 재무만 보세요. 재무만 어 여기에 이 재무에서 지금이 한차손 환차익 환전 리스크 환율 리스크 뭐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뭐 미래에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까 어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기업들보다는 훨씬 낫죠. 어 이런 것들 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어 현대글로비스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어 청사진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리고 어 우리 APT제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어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APT제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은 어 우리 작년 어 작년까지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브리핑을 해드린 거 리딩 해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이제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오셔가지고 어 12월 30일 폐장일이죠. 어 마지막 20년도의 폐장일이었는데 자 여기 게시판에 들어와서 어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우리 투자를 함으로써 어 오늘 시장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욕중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 브리핑을 좀 드리고 9시가 되면은 한국큐빅 현재가 4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9시 1분에 파라텍 현재가 13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37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분에 압타모 사이언스 현재가 27600원 기준 매수 값을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28400원 손절가 26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큐빅이 어 9시 4분 쯤에 어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파라텍 아프타모 사이언스 수익종목은 한국큐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어 초던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우리 쭉 내려와 보시면은 어 중시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 라이브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아프타모 사이언스 2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어 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서는 어 보유하고 있는 파라텍 손절가 12000원으로 낮춰서 보유를 하고 어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어 손절가 그 매수 값을 좀 낮추고 낮추고 나서 여기 살짝 올라온 데 올라온 것으로 좀 초폭으로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타모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도 어 수익 중에서 어 마감을 했고 목표가 달성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들 어 이렇게 어 통계치 매일매일 무료 추천 드린 것들 이렇게 내역들 어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초단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고프신 분들한테는 어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종목들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하시면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 종목 추천 받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이번 연도에도 어 많은 수익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